정의당은 신고리 5, 6호기 건설 재개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탈원전 정책이 지체되거나 제동을 거는데 이번 결정이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보상, 재생에너지 대책 등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적 우려에 대한 정부 대책이 공론화에서 빠진 채 찬반단체 논리와 토론회만 공론화를 맡겼다며 정부 책임을 거론했습니다. 이번 결정은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것이 아니라 공사를 중단했을 때 이미 투입한 비용 문제 등 경제성 측면을 먼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중심을 잃고 좌고우면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